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할 노래는 굉장히 호소력 있는 그런 노래가 되겠는데. 맞습니다. 김용임씨의 신곡 중에 하나죠. 천년학이라는 노래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소절 보시면은. 님 만나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님 만나러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님 만나러 낫사를 이렇게 슬로로 슬로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로를 그냥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 이렇게 한 번 롤 꺾어놓고 그 다음에 롤 뒤에 인드 바이브레이션까지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님 만나러 이런 노래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 강박을 주면서 시작할 거예요. 다음 소절 첫 박에. 그런데 바이브레션도 강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가는 이 느낌만 아니라 강 이런 느낌으로 빵 되는 거죠. 일종의 농협기법입니다. 그렇죠? 네. 뚱끼당 그런 것처럼. 네. 우리 금은구라든지 그리고 가야금을 현을 이렇게 놀리면서 칠다. 이게 농협, 현을 놀린다. 그걸 이제 도입해서 적용하면 가는 이 아니라 가는 길이 이런 느낌이 되죠. 네. 농협기법을 우리가 실현을 하려고 하면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한 두 번 붙여주는 거죠.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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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길이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 바, 그냥 가시 하고 도약을 이 하나를 붙여주고 바 이렇게 넘어가줍니다. 네. 가시, 이. 이렇게 도약을 할 때는 하나 허용되는 게 있죠? 네. 이 발음을 힘을 붙이기 위해서 히읗으로 발음을 한다. 네. 가시, 이인데 가시, 히, 히로 히어자를 허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가시, 이, 번, 마치 한설인 그런 느낌.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일부러 평소보다 더 느리게 히음을 주고 있죠. 오, 그러네요. 마치 흐느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길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늘어졌으니까 여기서는 대조 효과로 좀 당겨주는 느낌이 나죠. 네. 빠르게 길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길이는 빠르게 스피드하게 하고 라는 맞자에 반껍 넘목을 넣어주십니다. 반껍 넘목일 때는 약간은 이제 우리가 임팩트를 약하게 걸어주는 것도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길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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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게 네. 그렇습니다. 길이라도 이렇게 하셨죠. 당신이면 이렇게 이제 멜로디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강박을 당신이면 두 개 정도만 당 말고 당 이런 느낌 주는 거죠. 당신이 여기는 활강이 아니라 슬로우 나가니까 네. 당신이 면면 이렇게 뒤집으면서 흐느끼면 더 처절한 느낌이 나겠죠. 면면 면면 막 흐느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다 않고 앞에서 꺾는 목 이 형태로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여기도 마다 않고 이렇게 하면은 과할까봐 네. 간단한 슬로우만 하고 지나갑니다. 마다 않고 이렇게 하십니다. 마다 않고 맞자 앞에다가 약간 예령금도 하나 붙이지만 네. 예령금도 하나 넣어주면 좋겠죠. 마다 않고 네. 음이라는 발음에 예령금도 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세상도 자. 이 구간이 나오는데요. 일단 저세상 이런 발음보다는 네. 중철발음 뒤에 저세상의 시옷 세자의 시옷 앞에다 붙여주고 네. 상의 시옷을 또 세 밑에 붙여주고 해서 저세상도 이런 느낌으로 네. 중철발음을 써줍니다. 네. 저세상도 네. 세 개입니다. 네. 이동하는 하향진행의 음정을 표현해 주시는데 평소에 그 이동음정을 쓰는 것보다는 굉장히 느리면서 흐느끼는 바이브레이션을 다 표현해 주시고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삶과 죽음을 지금 넘나드는 듯한 그런 가사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회우름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세상도 한 다음에 네. 저세상도 휘몰하죠. 내 배를 두 번을 휘몰아 쳐줘야 돼요.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따르겟네 할 때 네. 이제 따르겟 우리가 육성으로 해도 되지만 조금 더 폭넓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흉성을 조금 가져와서 따르겟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정 포인트가 밑으로 편안하게 내려가야 된다는 건데 다르겠네 이건 음정 포인트를 그대로 같이 평면적으로 가져간 거고 다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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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도로 방금 저도 하시고 박사님도 하셨다시피 넷자는 가볍게 꺾는 목과 함께 뒤집는 목을 써주면 네네네네네 이런 느낌을 주면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워낙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찹쌀뜩 네 네 좋습니다 그 뒤에 무거워진 발걸음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갑자기 앞에는 굉장히 서정적이면서 처연한 그런 느낌을 주는 멜로디여서 복부 배브레이션 그리고 두 성 이걸 사용해서 굉장히 슬프게 했었는데 여기는 리듬 위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뚱따단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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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나오죠 그렇죠 이걸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박을 앞에다 주시면서 무거워진 발걸음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여기 무거워 무거워 여기는 이제 꺽 눈목을 빠르게 써주시고 네 발 여기는 슬롤을 하되 흉성과 함께 같이 농협기법처럼 바이브레이션과 함께 해주시면 더 좋죠 네 발걸 이거죠 발 이건데 발 이런 느낌으로 발 이렇게 슬롤 네 무거워 이것도 무자도 원래는 농협기법으로 쓰는 것이 좋은데 들어가죠 무거워 무거워 발 걸음 도 이렇게 하면 되죠 도에 뭐가 걸렸어 도자 발걸음 도 도 도 도 도 내려갔다 옵니다 도 도 내려갔다 내려라 올려라 이거는 네 흔드는 목 네 그렇습니다 무거워 진 발 걸음 도 이렇게 되죠 도 네 발 걸음 도 그렇다 그 다음에 나 이제 흔들어 먹겠다 기쁘다 하고 쉬지 마시고 바로 세 또 한 번 더 한 번 더 도 세 이렇게 되죠 발 발걸음 도 세 털 갓 고 이렇게 됩니다 털 갓 고 털 갓 고 갓 이거는 반 끊어먹을 주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자 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협기법이죠 지 이렇게 되게 지륵같은 지륵같은 틈 틈 틈 지륵같은 네 흔드는 목이 또 들어있죠 도 틈에도 지륵같은 하고 밤중에도 여기는 대놓고 잘 보이는 네 흔드는 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자에 밤중에도 그렇죠 밤중에도 이렇게 밤중에도 대낮같은 대낮같은 대 틈 할 때 네 대낮같은 살짝 뒤집는 목을 넣어줍니다 대낮같은 대 그렇죠 자 여기부터는 굉장히 이제 본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고음으로 이제 영역이 옮겨갑니다 여러분들 2차 복성을 반드시 넣어준 상태로 1차 복성이죠 이렇게 올라가줍니다 일단 마지막 아싸인은 인후 상부성 최고점까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아가 세 번 더 나옵니다 세 글자가 그냥 직선 반 꺾는 목이 들어가고 바이브레이션 복부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니힘 여기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들리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그니히 일단은 니가 슬로를 통해서 도약을 할 때 우리가 이라는 내성모음에 히읗을 붙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니히 이렇게 니히 이렇게 해서 도약을 합니다 도약 그 다음에 그니힘을 처음에는 이렇게 육성과 복성을 통한 이런 진한 발성을 해주다가 네 오오 발성을 변환시켰다 두성 쪽으로 가면서 바이브레이션을 더 강조해주는 이런 기법으로 변환이 되죠 그니힘은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때 이제 복부 힘이 받쳐지지 않으면 이거는 두성이더라도 무너져져 버리죠 네 복부 힘이 잘 받쳐져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복부 힘 한번 빼볼게요 어떤 사단이 나나 그니힘은 뒤집어져 버려 그니힘은 그렇죠 저런 느낌으로 가야죠 그러려면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지금 배 힘이 열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나 D자에 살짝 뒤지면서 해주시고요 네 하루를 이렇게 가려 했더니 앞에랑 대조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네 하루를 이번에는 싱커페션 당겨줍니다 당겼어 네 하루를 정박자가 아니라 하루를 이런 게 가는 거죠 하루를 그렇죠 그 다음에 천년같이 여기는 천에다가 한 번 임팩트 들어가고 네 치 시작할 때 또 임팩트가 들어갑니다 치 치 치 그러면 이 활강이네요 네 활강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네 마지막 끝음만 두 손과 복부 바이블레이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두 손 복부 바이블레이션 네 치 네 그 다음에 자자해 여기는 이제 앞에서 화려한 거 많이 했으니까 네 네 지나가는 구간으로 찾아해 찾아만 네 빠르게 해주시고 음 해매 메히히는 메히 여기도 도약 음정에서 히읗을 사용해준 도약 음정을 써줍니다 네 원래는 메히는인데 네 메히는 이렇게 해줍니다 네 도약 음정일 때만 히읗자가 허용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주는 구간 네 해달픈 달 활강 들어가 있죠 예쁘게 네 그 다음에 한 사람의 한 네 농연기법처럼 이렇게 바이블레이션 두 개를 넣어주시면서 네 임팩트 살짝 주시고 한 사람 아주 가벼운 아주 가벼운 느낌의 방곡목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그렇죠 한 사람의 네 그 다음에 이제 허밍이라고 하는 그 구간이 음 음 음 음으로 네 발음을 네 개를 해줍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허밍을 하면서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되면은 그 콧노래가 되어버리죠 네 네 그래서 가운데 치아를 가지라니에 물고 그러면은 입 양쪽에 공간이 생기니까 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여러분들이 속감정 기본 형태를 내 내시기 전에 준비 단계의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음 천 천 자 그냥 천 하는 것보다 천 한번 흔드는 목을 넣어줍니다 천 천 천 천 천 천 천 여기는 반대로 또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꺽렁목 네 흔드는 목 나오고 바로 꺽렁목이 나옵니다 네 천 년 이렇게 되는 거죠 천 년 하 사 연 저는 여기 마지막에도 꺽렁목이 막 넣고 싶어요 저도 나오려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사 연 이렇게 깨끗하게 가지만 네 사 연 그렇죠 이렇게 해도 더 애닫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임 선생님께서는 네 그냥 사 연 사 하 여기 히엇 히읗 발음만 네 도약음정으로 사용하시고 네 연을 깔끔하게 하셨는데 저희는 또 기호에 따라서 꺽렁목을 넣어도 무방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원본 가수의 노래를 기본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자기만의 개성을 좀 더 보이게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네 자기의 또 창법을 가미를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가요는 그렇습니다 천의 얼굴을 한 예술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마다 맛깔이 각각 달라지게 되죠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아주 명곡이죠 네 김용임 선생님의 진짜 그 목소리로 태어난 천년학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도 네 이제 노래방 가시면 이 노래 많이 불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